멀쩡, 뱀 ... 빗바로 아는 가위로 헤마를 봐. 하 wrestled 이리졌라 하러 왔어. 아이에게 남부로 오면 되나? 아이에게 털어버린 아예 단야 시가 커? 응. 시시. 응. 시시 꺼내갔지. 시 뺐어? 시 뺐어? 여기다 놔. 그치? 시게 쏙쏙 빠져 잘 먹네. 나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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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자. 아 귀찮아. 그렇지만, 계산이 상큼하고 찍어서 잘 jerGEY. 셀카가 주인공. 이거 내가 끼워줄게 하고 이 정도면. 울산큰고랑은. 음. ㅋㅋ 엄마가 위험해가 일거예요. 왜? 너무 부끄러워 지금? 유만 변호사 리액션. 도가와! 진짜 맛있다. 나 벌써 2.5. 보니까 이 언니도 맛 맛 잔나 봐. 할인 같아. 할인 같아. 가리고 해야지. 먹지 마, 먹지 마. 먹지 마. 할인 같아, 가리고. 괜찮아, 괜찮아. 할인아, 넣어. 할인 같아. 조금 있으면 또 알비만 쌓을 거지. 지금 탐색하고 있어. 계속 찾아. 순한대? 그렇지. 근데 윤수리 보면 다 순하다 그런다? 윤수리, 그 정도면 순하면 편해지. 내가 윤지를 살아봐서 알지. 거슴이 알. 아니라고 했었지? 순해, 순해. 맛있겠어요. 집으로 갈아줬으니, 우리 아빠는 언니 왔을 때. 아이고, 이뻐라. 우리 할인님 많이 먹고. 이거 한 마리 다 하고. 다음에 또 사줄게. 내가 잡아갖고 저 퀵으로 보내줄 거야. 민어를? 아이고, 민어가 너 작겠다. 진짜 그거 보여, 이거. 다야겠다. 다야겠다. 야, 빨리 들어줄게. 다야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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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랑 같이. 아빠, 아빠. 자, 이렇게 찍어주세요. 이렇게 찍어주세요. 누가 빨리 나가냐. 자, 여기 보세요. 그걸로 먹을꺼야? 그걸로 먹을꺼야? 응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오오오 알았어요 고고고고고 먹을꺼야 고고고고고 먹을꺼야 인수리 두리 두리 은수리 할머니 할머니 그렇지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할아버지 갖다드려 할아버지 하나 주세요 할아버지 하나 주세요 와 대나무숲이도 쫙 보이네 와 대나무숲이도 쫙 보이네 너무 예쁘다 여기 너무 예쁘다 여기 수국이 폈네 수국도 다 폈어 너무 예쁘다 오자 할머니 느닷없이 딸을 주웠어 어서 한나가 왔어 어서 보물이 왔어 어서 보물이 왔어 에이 대나무야 탱탱탱탱탱탱탱탱탱탱탱탱탱탱 군 instructed lt pl스틱탱탱탱탱탱탱탱탱탱탱탱탱탱탱2 그거 무당벌레야? 우와 진짜 조그맣다 무이 무이 무당벌레야 무당벌레 개미들이 먹어서 어딨어? 없어져버렸어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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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그거? 이거 뭐야? 빵빵 빵빵? 응 뽁뽁 뽁뽁 뽀기 이거 소금이야 소금 아쉽다 아쉽다 아쉬워 아쉬워 아퍼? 아퍼아퍼 손 다친게 아파 시작부분은 보통 위기인데 할아버지와 같이 시원하고 놀자 이제 시원하고 놀게 공놀이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이 줄 뽀뽀 절대 안 해. 안아주지도 않고 뽀뽀도 안 해. 어머! 뽀뽀했어! 엄마 할아버지 뽀뽀해줬어? 원래 안 해주는데? 최고! 아빠가 그냥 이뻐서 밥을 못 먹고 애기 보느라고. 할아버지 한 번 앉아! 이리 오세요! 누가 와버렸냐? 누가 와버렸냐? 탄빙인가 와버렸냐? 어? 살이 있어? 오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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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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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 다음에 또 만나요! 네, 이제! 가자! 아, 여기 봉지서 갔다. 여기 보자. 응, 윤슬이 봐가지고 윤슬이 봐서 질러달라고 하죠, 윤슬이. 질러 오자. 누구야? 안녕! 다음에 또 만나요! 뭐야? 내 남자친구가 오는 중 이곳에 있는 리사 포레스트 딜리스. 숙소도 있고, 카피도 있어요. 조명 들어오니까 너무 예뻐 토끼 풀 줄 거야? 토끼 아 토끼 손 물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아 거기 그렇게 돼 있구나 손이 안 들어가게 긴 걸로 민지 아까 연습했지? 토끼야 여기 있다 그럼 물 마실 거야? 토끼 여기 들어 여기 있다 토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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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? 그냥 범위 좀 엄마 잠깐만 2층에 한 번만 올라갔다 올게 그럼 segi야 coated 등장 Going up to the sun Cha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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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뭐야 인슬아 솔방울? 모자 써야 돼 엄마 모자 썼잖아 엄마 모자 왜 썼을까 햇빛이 너무 따가워 잘 놀다 갑니다 빠이빠이 다 먹기엔 물이 사기 아, 가고 있어? 아, 가고 있어? 쳐다보지 말래 안 싫어 쳐다보지 말래 이건 건강한 거야 그럼 이건 건강한 거야 그럼 나 또 찍지? 나 또 못 참지 아, 가고 있어 편집이 많이 오는 거야 아, 나 또 못 참지 아, 귀여워 아, 여기가 편집을 잡고 있어 귀엽다, 아기 아, 놈이 뭐, 뭐, 뭐 아, 놈이 아, 놈이 오지 아, 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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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부터 오지 응, 힘 많이 난다 먹어줄게요. 앞이로 또 가자. 가봅시다. 오늘 힘나야지. 근데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다. 빨리 전화 드릴게요. 기다려요. 네. 너무 좋고 너무 잘한다. 이런 거 너무 좋잖아. 10초 방사 참을 수 있다고? 꼭 못 참지. 절대 못 참. 여기 또 감독님 맛집 있어요. 맞아요. 저 근데 안 하고 맛집이신 것 같아요. 처음 봐봐. 나도 처음 봐봐. 젊은 사람 많이 와. 그쪽 언니들이 많이 와. 그쪽 언니들이. 우리. 응. 대통. 숟가락으로. 굴반계란은 습지에 잘하는 풀이인데. 기간지이랑 폐쪽으로 좋아. 아 직접 쓰셨어. 그 다음에 얘는. 미인 투꼬츠라고. 음식을 좋아해서 했었는데. 자. 이렇게 하고. 장을 넣어 적당히. 많이. 우리 왜 이제야 온 거야. 우리 세상에. 왜 이제 왔어. 많이 오면. 세상에. 우리 우리. 우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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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력을 다 보충하고 갈 것 같네요. 난리 났어. 난리 났어? 국물 좀 먹어봐야지. 산이야. 그릇이 산이야. 와 국물 장난 아니다. 소금도 하나도 안 들어갔어. 국물에. 하하. 닭도 색깔이. 약초 먹어서. 동양의 님. 아. 우와. 아. 아가즈. 아가즈 라트하우스. 그 밑에서 이렇게 치신다고. 여기가 오게 됐대요. 너무 귀여워 맛있겠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저희 내일 봐요 저희 내일은 애들이 또 갑시다 네 안녕 이모가 더 높이 뛸 수 있어? 이모가 더운 일은 우리가 알겠지 pu car 아이가 먼저 잡아봅 tou 살살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다 사라지지 아이고 안아주고 어머머머 난리 났어 어머어머 뭐야 돼요? 뭐하대요? 나무 안아줬어? 솔방울 또 있네 천천히 우와 엄마! 엄마! 봐봐! 엄마! 엄마!